0253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은, 는 나노기술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FPCB 사업, 멘브레인 필터 및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여과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효율성 재고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IT 부품 분야의 바탕이 됨 단기말 기준 해외 생산법인 등 총 10개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시노펙스 바이오 필터는 주 오토코리아의 흡수합병 등 기업개요 대시 이트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 제조와 멘브레인, 풀리막, 필터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휴대폰 부품 부문을 통해 8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경북 포항의 본사 및 멘브레인 슬래시 필터 사업장을 경북 김천의 멘브레인 R&T 센터를, 경기도 화성의 FPCB R&T 센터를 두고 있음 대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넥스피안, 필터 제조업체인 시노펙스 바이오 필터 등 국내 업체들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FPCB 부문의 국내외 수주 증가와 함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고성능 마스크 필터의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이자 비용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반영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에도 FPCB의 전기차 적용 확대와 재반 필터류의 반도체 공정 슬래시 수처리의 공급 호조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26일 15시 13분 기준 장중 시노펙스의 시가 총액은 2,25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노펙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58위입니다. 시노펙스의 상장 주식 수는 7,723만 700의 순 한 주입니다. 시노펙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노펙스의 퍼은 25.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0배 14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억원, 52억원, 1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0억원, 99억원, 83억원입니다. 시노펙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4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91.4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47.50-1.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57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9-4.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노펙스의 2023년 7월 26일 15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9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65원보다 1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노펙스의 종가는 2925원이며 주가가 시노펙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링